안녕하세요 최경원입니다 저는 지금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스펙타클한 경기를 보셨죠? 9회에 투하우까지 지고 있다가 강민호 선수의 역전 2타점 1유타를 치면서 삼성 라이언스가 3대1로 승리하는 경기를 가져갔어요 아 정말로 너무나 멋진 경기를 어저께 해줬기 때문에요 오늘도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요 팬 여러분들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 하실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대구 중계속에서 뵙겠습니다 아리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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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오스